어제 저희 할아버지랑 삼촌들이 사준 선물 할아버지 할머니 엄청 커! 지금 다 가지고 놀고 있어요 아니야 하이디! 아니야 벨로디! 하이디 가지고 노는 거야 괜찮아 그렇게 하라고 만든 거야 센서리 박스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예전부터 사주고 싶었는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저희 할아버지 및 할아버지가 땡큐 그램파 땡큐 그램파 그리고 이건 삼촌 엉클 조랑 엉클 알렉이 사준건데 굉장해요 이거 개미가 있어 개미 이거는 로켓 이거 누가 사준 거지? 기억이 살았나 할아버지가 사줬나 이거 할머니랑 아니면 삼촌이 사줬나?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저기서 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뿅아냥 올라갑니다 메례들이 되게 갖고 싶었는데 그치? 예전에 살던 동네 친구 가 저기 가고 있어가지고 동네 언니가 오 재밌어요 무들 같아 이거는 온쿨 브레쉬 사준 선물인데 진짜 오븐이에요 되는거에요 어린이용 프레즈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넣으면 여기로 나오는거에요 여기로 저도 한번도 안해봤는데 저희 남편이 어렸을때 예수다고 하더라구요 이거는 남편이 오면 멜로디랑 같이 한번 해보고 선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리가 안돼 이거는 산타가 준 레고 이거 포켓몬이 아빠가 준 선물 산타가 왔죠 우리 산타 하이디 바이크 받았지 하이디 바이크 요요 요요 어디갔어? 요요 어디갔어? 요요 어디갔어? 요요 yang 요요는jering 요요들 요요는 요요 요요 눈이 너무 보고싶대 거기 보고싶은 눈이? 엄마도 보고싶은데 여기 눈이 안와 우리가 사는 곳으로 눈이 안와 이제 스타킹이랑 정리를 해야되겠다 오우 눈물같아 곤충은 지자 찾아봐 잘쳤네 찾았다? 잘 안돼?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 와 곤충이 되게 많네 어 이거 뭐야 정갈 찾았다 응 이거 할아버지가 선물해주신 것네 어 이거 뭐야 엄청 많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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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찾았다 찾았다 엄마 보석 보석 보석이야 보석 돈도 있어 엄청 잘 가지고 있는 세수리 맥 세수리 박스 근데 하이디가 너무 좋아요 떼다 엄마 엄마 재밌어? 하이디 재밌어요? 재밌어? 재미없어 버그가 더 많아? 곤충이 되게 많네 숨겨 숨겨 같이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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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숨겨봐요 어 이제 찾아보자 찾아 찾아 찾았다 찾았다 너무 웃겨 찾았어 찾았어 오기 와 되게 잘한다 이제 하이디 이거 무슨 색이야?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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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매미인가? 매미 마 미 응 개미 개미 응 거미야 개미야 개미야 사막이 어디 갔냐? 사막이도 있었는데 사막이 찾았다 사미 사막이 찾았다 사막aca 돈? anno 동전도 있고 보석이 있어 하이디 보석이 좋아 보니 aver 이름이 뭐예요? 뭐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하이디 이름이 뭐야 하이디예요 하이디예요 한거야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야? 하이디에요 귀여워 먹으면 안돼요 이거 입에 너무 엄마가 못한다고 했어요 보석이야 보석이야 예쁘다 보석이야 보석이야 예쁘다 하는거야 보석이야 예쁘다 하는 우리들만 보는거야 하이디가 숨겨봐 엄마가 찾아볼게 하이디가 숨겨봐 엄마가 찾아볼게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이야 너무 많아서 그래 하이디 하이디 그건 무슨색이야 노란색 노란색 나 재밌어? 귀여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봐 오쩌쩌쩌 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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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렵나 아직 재밌어? لم 회원 넓 потер 노란색 그 그거는 하늘색 보라색 얘는 빨간색 빨간색 얘는 노란색 얘가 노란색 노란색 어딨어 노란색 그렇지 노란색 그럼 빨간색 어딨어 빨간색? 빨간색 맞아 그게 빨간색이야 빨간색 찾았다 똑똑해요 우리 아이디 똑똑해요 똑똑해요 이거는 보라색 이건 뭐야? 무당벌레 무당벌레야 얘는 빨간색이랑 검정색이야 검정색 점박이가 있네 우와 초록색 초록색 이거를 분리해볼까? 이쪽에다가는 이걸 넣고 분리해보자 이제 이게 이게 뭐지? 오늘은 비가 와서 어? 케이크야? 오늘은 비가 와서 집에서 놀아요 이게 며칠째 지금 비가 오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집에서 오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랜만에 레고를 근데 하이디가 레고를 진짜 좋아하네 하이디 이거 뭐야? 가우 소 고양이 양 잘해 트레인 기차 어딨어 오 우유야 우유 이거 하이디가 다 간거에요 이렇게 꽂아놨어 귀여워 잘했어요 거의 꽂는거야 그렇게? 매우 잘하네 우리 하이디 그거는 소방차야? 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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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디 길이가 어딨어 길이 찾을 수 있을까? 그거 고양이 아 키리 고양이 기린 기린 종이 있네 기린 어딨어 기린 찾아봐 기린 그거 고양이 기린 여기 있잖아 기린 기린 소 소 소 소 그렇지 아이 잘한다 우리 아이디 진짜 많이 컸다 어른이 된거 같지? 갑자기 이거네 엄마가 만들었어 멜로디 하이디 방이야 저도 심심해서 오랜만에 레고를 하고있어 근데 카메라도 있고 새도 있고 신기한게 맞네 그거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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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지 아이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이거 뭐야 닭 이게 거예요 피자 피자를 찾아라 그거 피자가 생겼지 걔는 파이야 얘가 피자 피자 얘는 파이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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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는 어디 갔어? 나무 나무 어디 있어? 여기서 찾아봐 여기 저기 나무 있네 나무 나무 찾았지? 나무 위에 새도 있어? 네 아이 귀여워 하이디 오늘 유니콘 입었어요? 유니콘 마음에 들어요? 저것도 멜로디가 있던 것 같아 카우? 카우 어딨어? 왜 오 소를 너무 좋아해 미키 이유는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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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다 그치? 어 저기 뒤에 보면 경찰차랑 소방관 오토바이 다 저기 있어 며칠 때 지금 거의 한 한 2주 동안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것 같은데 오늘까지 오고 이제 당분간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한번 봐야겠어요 이게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저희가 저희가 비가 막 들어와가지고 고쳤어요 페디오가 있었는데 커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안 들어오긴 해요 다행히도 근데 바닥을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차 쭈쭈쭈쭈 하이디 이건 뭐지? 쭈쭈쭈쭈 어머나 하이디 나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왜요 하이디 사랑해요 왜 좋아 사랑해요 하이디 ㅎㅎ 조용하 할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